그리고 이번엔 about인데요. 여기에 한 네모 상자가 크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미지가 about이에요. 즉 뭔가 사물이 있고 그것의 주변, 주변 근처라는 뜻인데 이게 동그라미가 규칙적으로 딱 열을 맞춰서 있는 게 아니죠. 다 자기 마음대로 있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난잡하게 조금은 규칙성 없이 흩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about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look about the room 이렇게 하면 look을 보라는 거예요. about the room 즉 방을 주변에 한번 천천히 둘러보라는 거예요. 방을 한번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을 우리가 쭉 구경하러 둘러보러 갈 때 딱 왼쪽에서부터 쫙 이렇게 순서대로 방을 보나요? 아니죠. 와 좋다 이러면서 왼쪽도 봤다가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런 이미지 about입니다. wonder 마찬가지예요. wonder 하면요 떠돌아 다니는 거거든요. about the town. 그 town, 마을을 떠돌아 다니는 건데 마을을 쭉 순서대로 막 지도를 보면서 딱 돈다기보다는 마을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pimples. pimple 하면 여드름이에요. 그런데 여드름이 어디 있냐면 about my back. back이 뒤쪽도 있고 몸의 뒤쪽이라서 등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등에 여드름이 여드름이 이렇게 일렬로 쫙 규칙적으로 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드름은 좀 막 제멋대로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about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장해 볼까요? 일단 a book about animals예요. 책인데 동물에 대한 책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 뭐뭐에 대한일 거예요. about이. 그런데 얘가 왜 이런 의미를 가지냐면 뭔가 한 사물이 있는 거예요. book이라는 책이 한 권 딱 있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동물에 대한 건데 뭔가 딱 이렇게 동물을 사실 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동물, 저 동물, 얘 뭐 이렇게 쭉 동물들 다양한 동물들이 담겨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동물에 대한 책이란 뜻이 되는 거죠. 얘는요. about two years ago. 아까도 우리가 about 1,200 miles. 이런 거 했잖아요. 얘도 2년 전인데 about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2년 전이라는 시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about은 이 대상의 주변에 막 남잡하게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2년이라는 시점에 그 앞뒤로 왔다 갔다 그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숫자 앞에 오면. 됐나요? 그 다음 tell me about your boyfriend. 말해줘. about your boyfriend. 너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야, 너 남친 챙겼냐? 누구냐?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자친구는 1번, 이름은 뭐, 2번, 남자, 3번, 키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성격, 특성, 이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bout을 씁니다. 그리고 we are about to have lunch.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좀 했다 하면 be, 동, 사, about, to 해서 외웠을 거예요.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거든요.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about 이미지 뭐였어요? 뭔가 대상이 있고 그 주변. 그러면 have lunch.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주변쯤에 있어. 점심을 먹는 그 주변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막 점심을 먹을 거잖아요. 점심 먹는 근처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 she is about 160cm tall. 얘도 마찬가지. 숫자가 있고요. about이에요. 그러면 160이라는 길이가 있어요. 땅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160이에요. 그러면 about이니까 이 주변 어디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60쯤. 뭐 159일 수도 있고. 161일 수도 있고. 그 사이쯤 어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도 about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